이번 시간에는 윈더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상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 중에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파일들을 보여줘서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삭제하고 또 어떤 파일은 살려둘 것인지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창이 뜨고요. 여기서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부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 중에서 이렇게 생긴 이 세 번째 항목 있죠? Current Installer 버전 1.12라고 써있는데 이 버전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여기 끝에 .exe라고 되어 있는 파일에다 링크에다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그냥 여기 생긴 영어를 읽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 조금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뭔가가 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일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나오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부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파일 다운로드라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다시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다운로드를 진행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을 실행 또는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시자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얘를 누르면 돼요. XP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법이 다르겠지만 큰 흐름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흐름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조그만 네모 칸 있죠?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 AnyXT라고 써있는 Next 있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수정하실 필요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AnyXT라고 적혀있는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왼쪽 버튼 잠깐만요. 한국어가 있나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install이라고 적혀있는 install, 설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끝나고요. Next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Run, Win, Dust라고 되어 있는 거 앞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Close를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기 C라고 적혀있는 게 아마 여러분의 하드디스크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그리고 만약에 저장장치가 여러 개가 꽂혀있다면 여기에 여러 개의 저장장치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뭘 의미하고 있냐면 화면이 좀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화면을 확대하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토탈 20기가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 하드디스크고요. 그리고 10.6기가를 더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FRE는 Fre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6기가를 더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회색 부분,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큼 더 여유가 있다는 얘기고 46.8%를 사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영어들을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팩맨같이 생긴 조그만 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건 뭐냐면 현재 뭔가를 처리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디렉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장치에. 그 디렉토리를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그거는. 그래서 검색이 돼 끝나면 이렇게 묘하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돌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파일이 여러분의 컴퓨터, 즉 이 C드라이브 안에서 어느 폴더에 있는 어떤 파일인지를 나타냅니다.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파일에 해당되는 파일을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 있는 이 영역이 있죠. 제가 지금 마우스 포인트로 가리키는 이 영역이요. 이 영역을 컴퓨터의 저장장치, 즉 이 C드라이브, 하드디스크의 저장장치 전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이만큼의 면적을 차지하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 파일이 바로 이 pagefile.sys라는 파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만약에 여러분이 불필요한 파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할 때 사용하는 델키 있죠. 그걸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 Delete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Delete라는 저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가 되는데 이 pagefile이라고 하는 이 파일은 필요한 파일이에요. 삭제하시면 안 되는 파일이라는 겁니다. 용량이 크다고 다 삭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 파일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안에 있는 수많은 파일 중에 누가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누가 용량을 적게 차지하는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큰 파일을 삭제할 것인지 삭제하지 않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삭제해도 되는 파일이 이런 거죠. 동영상, 영화, 영화를 보셨다면 삭제해도 되겠죠. 그리고 음악, 더 이상 그 음악을 듣지 않는다면 삭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진, 그 사진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다면 사진을 삭제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게 그 색깔별로 프로그램을 구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 확장이라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이고요. 이걸 선택하면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파일들만 이렇게 하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흩어져 있네요. 그 중에서 쭉 내려가 보면 MP4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MP4는 뭐냐면 이거는 동영상 같은 것들이 보통 MP4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이거에 해당되는 파일이 이렇게 있다고 선택을 해주죠. 그럼 이 파일들을 제가 파일들을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그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virus under window라는 파일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파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파일에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 X 있죠. 이 Delete라고 적혀 있는 거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 파일을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Yes를 누르면 파일이 삭제가 되고요. 이 그래프가 새로 써지면서 아까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파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WinDus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재 저장 공간이 얼마나 어떤 상황이고 그 중에서 어떤 파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 WinDust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다가 점점 더 불필요한 파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파일 중에 자잘한 파일들은 삭제할 필요 없고요. 이 큰 놈들 있잖아요. 큰 놈들을 잡아서 걔들을 색출해낼 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